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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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온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것은 알리스타는 여진 룬을 거의 정석적으로 가는데 서포트로 가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은 AD 딜탱 알리스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렛츠 기상 아 이제 녹화상의 문제로 3킬을 먼저 했네요 요즘 티모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티모 상대로 완전 찢어놨는데 문제는 녹화가 안됐어요 예 녹화상의 문제로 지금부터 여러분 타임슬립을 하셨습니다 티모가 약간 저를 초반에 무시하다가 역강강당했죠 그래도 여전히 방심을 하면 안되요 티모 상대로는 절대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언제 또 역전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진 딜을 못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죠 여진 쿨 또 기다렸다가 한번 궁극히 돌아오잖아요 어 한번 그대 돌아보려구요 라인도 알아서 밀어주네요 예 라인땡겼다가 한번 삭 재시켜보도록 하죠 의 fact 와 이거 좀 실소가 큰데 그렇게 여진딜드러 갔으, 근데 노카만 키면 이런 실소가 나오는데 어 미감이죠 와 우후 seine 오 젤라세님 슛 양호 오우 자르반 오죠? 자르반 갱킹 아까 자르반 갱킹으로 그래도 한번 땄거든요? 저 친구랑 지금 호흡이 좋은데 스턴 사사사사사사 컵! 자 성장 무자비합니다 지금 여진이랑 그 어떤 콜라보가 굉장히 좋아요 알리가 서포스로도 좋은데 탑으로 하도 지냅니다 그 요즘 탑회왕이라 할 수 있는 그 티모가 이 정도로 지금 휘둘리는데 보이시죠? 어떤 느낌인지 여기 한번 있어보죠 오면 무료 레츠 기립 자 E를 무조건 펴줘야 돼요 이거 스턴이 톡! 어휴 스턴이 톡! 오케이 딜규 미쳤자노 어 딜규 너무 압도적이지 한 번 더 여기 있죠 톡! 톡! 이거 톡이에요 톡! 톡! 티모 왔어? 티모야 6데스냐? 너 데스 많이 했네 생각보다 모든 어시랑 킬이 너한테 나왔네 나도 몰랐다 야 따식 돌고 나 무서운줄 모르고 말이야 알리스타 무서운줄 모르고 와 티모가 개무섭네 와 티모가 개무섭네 와 티모가 개무섭네 살짝 정신분열이 오거든요 지금 대내정 좋을 것 같은데 좌뇌운에 자리 바뀔 것 같거든요 와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어요 보이세요? 바뀌었죠? 에이 안 바뀌고서야 이런 플레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미안 둘이 나왔구나 너 너 어떡하냐 스턴 묵직하게 들어가죠 오케이 죽었죠? 어 오마이와 멋있드 이거 오케이 깔끔하게 부수고 와 양어 어때 웨잉 치킨 웨잉 치킨 거의 터미네이터급이었던 딜계산 이제 상대팀에서 저를 조금 에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이제 어 궤도에 올라섰죠 제가 지금 제 위치가 그리고 요리 역관광극 나왔죠 붕 있어 붕 있어 잡았다 이거 뭐야 안가도 잡겠는데 어게 나는 왜 왔는가 싶은데 왜 왔는가 싶었지만 그렇죠 여기 미포를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슛 뭐야 아 이속포포 받을라 그랬는데 미파 안녕 빵 빵 빵 빵 빵 빵 어디까지 가는거에요? 지금 황금 타이밍이야 왜 이렇게 쓰냐나 황금 타이밍이요 이거 이거 카사린이 안보인다 카사린이랑 일단 요리계 움직임이 미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애들 카사린이 안쪽으로 와 내가 진짜 세긴 세구나 지금 위험한데 뭐야 야 나보고 세명 딜을 받으라고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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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요건 못 버티는데 잘 버텼네요 이 정도면 애지배추죠 애지고 지리는 베스트 시추에이션 이걸 뺏어버리네 빵 처리가 아 애매하네 까비 어 한두명이 오면 그러니까 이게 한명이 오면은 나한테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분명 몇명을 더 데려온단 말이야 어 이거 은근 센데 어 짜식 은근 세네 은근 세네 이거 어라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세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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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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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만 주지 이 친구 이거 욕심꾸러기구만 레벨이 16이었네 뭐야 아니 16이었어? 왓마 이거 데미지바라 이거 아우 쫄병 겁나 세네 진짜 임마야 어 핵펀치 오케이 와 야야야야야야 쫄병 왜 이렇게 세 오케이 오우 오우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 버섯 버섯 오케이 킬 나이스 샷 망할 버섯들이 많거든요 여기 망할 버섯들이 많거든요 여기 어 와이씨 우와 버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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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고어이 와 스고어이 오케이 어시스트 받았지 좋아 좋아쓰 가자 워모그만 꽂으면 되는데 진짜 걸으면 레알 체력게임을 될 수 있어 어 오 오 오케이 뺨 그냥 후드로 깐거죠 이거 아아 집에 빨리 가고 싶었을 뿐이죠 자 워모그 개또 스읍 요릭을 주시해야돼 저쪽은 어 요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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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는 요릭이 그 캐리의 핵심이다 캐리의 중심에 있어 자 슛 간다 야야 쫄병들 쫄병들 잡아 쫄병 잡아 원펀 오케이 원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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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내가 얘를 마크하고 있을게 오 뭐야 바로 없애버렸네 그냥 오 웬일 거울돌끼리 삭제 아 오케이 너는 죽었어 넌 너를 나를 보는 순간 넌 죽은거야 아이 진짜 너가 죽을래 대신 너가 죽어 이리와 어 어 어 됐어 야 저 유리 무시해 유리 무시해 어 너네 미드 다 터질거야 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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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다 터졌죠 아 기가맥퀸 네 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팀 전체적으로 다 잘해가지고 자 딜량 한번 볼까요 오 딜량은 제 2등입니다 어 제라스님이 잘 나오셨고 그게 있을건데 감소량 역시 궁극기가 있다보니까 어 딜탱의 정석이었죠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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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